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상반기의 마지막 날이네요. 하반기도 저희와 함께 달려가시죠. 와우는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잠정 실척 발표를 시작으로 실적 발표 시즌이 또 돌아옵니다. 저는 실적 발표 시즌이 돌아올 때마다 벌써 3개월이 지났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시장에도 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뭐 진검승부라고 봐야겠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주가를 개와 사람에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주가에 대한 부분과 함께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올라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6월 마지막 거래일이고 내일이 되면 또 7월 1일이 7월달이 되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실적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시장에서 미리 좀 더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봤고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실적 정면 승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2분기를 지나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을 유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대충 윤광이 나온다 보거든요. 저도 좀 알겠어요. 우선은 완성차 업체들 잘 나올 거고.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이 좋은 종목분들을 알지만 또 매수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좀 더 가지시면 좋겠다. 결국에는 올랐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그 좋은 실적으로 인한 기대감과 그 실적으로 인한 성장성이 더욱더 부각될 수 있는 7월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실적 정면 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자동차 부품주네요. 우리가 이제 현대차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는 현대차와 그리고 기아차가 합친 시가총액이 셀트리온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에 대한 시장 트렌드는 결국 자동차 업종에 대한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달려가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항상 이런 현대차, 기아차를 말씀드리면서 자동차 부품주를 꾸준하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오늘도 그에 따른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출하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화신 마찬가지로 오늘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L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강한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소문 없이 단골 맛집들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소문이 나죠.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소문 맛집이 매스컴을 타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 기아차와 함께 노력을 했던, 동고동락을 했던 그리고 조지아 일라바마 관련 진출했던 기업들이 이제서야 16년이 지난 이제서야 시장에서에 대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고 오늘은 현대글로비스를 잠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라든지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또는 현대차의 공장 자동화 그리고 스마트 물류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글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정의선 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지배구조에 대한 개편이 얘기가 나온다면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출하기가 나타날 수 있는 가격대까지 올라온 부분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바로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관련 줄 살펴볼까요? 네, 가을이면 항상 출시라는 것이 아이폰입니다. 그렇죠. 9월 초중순쯤에 항상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폰이 지금 현재 아이폰 15에 대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일 뉴스는 이제 중국 팍스권 공장에서 물량을 확대했다는 뉴스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에 대한 물량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의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고 그에 따른 스마트폰 관련된 기업들도 다시 반등을 붙이고 있는데 과연 스마트폰 관련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기대하는 것은 기저효과라는 거죠. 그래도 작년보다는 좋아질 거야. 그래도 작년보다는 괜찮아질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FPCB 관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모두 다 아이폰 관련주로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애플과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LG 디스플레이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오늘은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하반 경계성을 보일 수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온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더구전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구전자 같은 경우에는 LG 이노텍에 납품을 하는 그래서 애플과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가 아닌 2차 밴드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 반등세를 붙이면서 하반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하이비전 시스템, 우리가 카메라 모듈 관련해가지고 애플과에 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점차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면서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까지 나타났다는 것은 새로운 시세에 대한 기대감이 표출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바로 전력 설비 관련주입니다. 6월에 한 두세 번 정도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우리 추천주도 여기에서 한 두 종목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런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 잘 안 움직이는 양반 종목군들입니다. 좀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엉덩이가 상당히 무거운 종목군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이런 전력 인프라가 증가하고 있고 현재는 해외에 대한 수주도 이어지면서 지금 재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전력 인프라 관련된 부분에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 5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5가지 업체가 재룡전기, 일진전기, 효성중공업, 그리고 LS일렉트릭,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까지 이 5가지 종목이 변압기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누구가 더 잘 나간다, 못 나간다 상관없이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룡전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신고가를 한번 찍고 난 다음에 조종세를 붙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21선에 대한 지지를 강하게 받으면서 뽑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는 2분기 실적이 다시 한 번 더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현재 주가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아마 이런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도 다들 신고가에 대한 부분까지 다시 한 번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실총 1조 이상으로 엉덩이가 좀 무겁지만 점점 움직이고 있는 전력 설비 관련 주 들고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 안에서도 우리가 효성중공업을 최근에 토픽이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무거운 종목 14%가 지금 또 급등하는 모습들도 나타났었고 현재 이런 신고가에 대한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진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 현재 조정이 조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 번 더 신고가까지에 대한 흐름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관련된 종목금들 한 번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신다면 우선 이제 변압기라고 해서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충전소에 대한 부분도 완화시킨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결국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현재 전기차 충전소는 현행 변압기로는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급속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변압기에 대한 교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변압기에 대한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지금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빨강색을 표시해놓은 기업들은 현재 신고가를 갖다가 조정이 나왔던 기업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선 케이블 관련된 기업들도 한 번 같이 보신다면 가온전선이나 KT 서브마린, 대온전선, 서정기장, 대한전선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좀 더 차트적으로 좀 더 기술적인 부분에서 뭐랄까 이제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더 빨강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오셨다면 이전에 이런 전선 케이블 유해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도 보시면서 좀 더 시장에 대한 부분의 테마가 확대될 수 있는 과정 안에 놓여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적이 결국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이 좋아진다면 하단에 있는 앞서 전선 케이블 관련된 부분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관련 부자재 기업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재룡산업이라든지 또는 보승포드, 비추로테크 이 중에서도 현재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한 번 또 추라이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20선을 밟고 넘어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것이 P&T 테크인데 P&T 테크가 전력계층 및 유지 보수를 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이슈가 지금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 시장에 숨겨진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보자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원피 공개해 주시죠. 최근에 이제 이슈가 조금 나오고 있는 곳이 바로 KT 서브마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KT 서브마린이 더블 모멘텀이 가능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해상풍력을 할 때 해적 케이블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해적 케이블 같은 경우에 기술이 어느 정도 동반이 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KT 서브마린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KT 서브마린 관련해서 M&A 이슈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규모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수출 물량이 현재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현재 이런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바이든 정부의 첫 번째 정책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미국에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염두하고 우리가 이 KT 서브마린을 봐야 되지 않나 말씀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력 설비라든지 또는 이제 변압기 관련된 교체 주기가 지금 다가옴에 따라서 이슈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런 케이블 유에 대한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KT 서브마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본다면 오늘 8,500원 밴드를 1차적인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6,9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KT 서브마린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